네, 지금까지 22대 총선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해봤는데,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께서 총선 직전에 예상하셨던 의석수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도 저랑 비슷하게 대충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어떤 전체적인 민심은 정권 심판이었다, 뭐 다른 걸로 좀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권 심판 내자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집단지성이 발의가 된 것은 정권이 잘못하고 있으니 심판은 해야 되겠지만은 탄핵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범야권이 200석에 좀 못 미치는 192석, 그리고 여당이 108석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좀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국민들이 들어줬고, 정권 심판론이 먹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승리를 했는데, 서울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직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21대 때 더불어민주당이 41석, 41석을 타지했는데, 이번에는 37석, 37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좀 오히려 국민의힘 측의 의석수를 뺏겼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 그렇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8석이었는데, 지금 11석으로 3석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작을, 그리고 마포갑, 그리고 도봉갑, 이렇게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얻는 의석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 지금까지 원래는 서울이 야당에 항상 우세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의석수를 얻은 게 2008년을 제외하고는 17석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봐도 지금 11석이라고 하면, 2016년에도 12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성적이지만, 경기도에 비하면 선전했다. 경기도는 총 60석 중에서 6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서울의 보수와 약간 연령도 좀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서울 인구가 4년 사이에 한 25만 명이 줄었거든요. 반면에 경기도는 한 46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보수 성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자산가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이익 투표, 계급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게, 좀 이변이 있는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도봉갑인데, 이게 사실은 도봉갑이 민주당의 조금은 우호적인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이 김재섭이라는 이 모델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도봉갑이나 가장 이제 서울에서 평균 연령이 높은 데가, 강북갑, 도봉을, 도봉갑 이런 데가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거든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높으면은 사실은 보수가 유리하다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졌지만은, 지금의 그 나이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40대, 50대들이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을 자기가 첫 투표를 한 사람이 많고, 그 투표 성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천을 굉장히 국민의힘이 오히려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4년 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 40%의 득표율을 인재근 후보 상대로 했고,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대가 도봉갑에서 살았고요. 제가 학벌주의제는 아니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도 있고, 비호감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정권을 어느 정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신인이었을 때, 안규령 후보가 신인이고 여기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보수 정당이 다른 강북에 있는 지역을 공략을 할 때는, 사실은 김재석 같이 좀 길게 보고 사실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중진 의원들이 좀 많다, 많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22대 국회나 당내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 대거 당선이 됐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인물들을 조금 주목하고 싶으신지. 서울에 워낙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다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선, 4선, 5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의 안규백 의원도 계시고, 박홍근 의원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보수 정당에서는 나경원 의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어쨌든 이 힘든 상황에서 본인의 힘으로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도 서울 지역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게 활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 보수 정당에서는 조정훈 의원도 마포 갑이라는 데서, 지난번에 보수 정당에 졌는데 이겨낸 것이니까, 조정훈 의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이 잘하실 것 같고, 강서구에서는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점 선수를 쌓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마포의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종로에는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의원, 이런 분이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22대 총선 결과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